순천대학교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국립의과대학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. 박병희 순천대의과대학 설립 추진단장은 오늘 순천대에서 열린 의료포럼에서 두 대학 중 한 대학을 선정하는 과제를 전남도가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박 단장은 의대 설립은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권한이 없는 자치단체에 맡기지 말고 교육부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